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A플러스 랩에서 나온 맥주 효모 샴푸 괄사 세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게 기존에 그냥 샴푸만 있는 게 아니라 괄사 세트가 같이 있는 패키지로 이번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모발은 운동을 해주면 해줄수록 건강해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빛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괄사 모양으로 되게 유리 같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A플러스 랩 제품 자체가 탈모 케어 브랜드로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 탈모에 좋은 샴푸들도 되게 많지만 그거를 관리를 해주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약간 봄 시즌에 맞춰서 오렌지 같은 컨셉으로 나온 제품 패키지도 너무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하트 모양 괄사도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프트 박스랑 쇼핑백 그리고 샴푸랑 트리트먼트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하트, 괄사, 빛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두피부터 페이스에 바디까지 올인원으로 다 괄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빛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런 데는 페이스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도 있다 보니까 멀티 괄사로 사용을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꿀템을 같이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빛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빗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 이 하트존 같은 경우는 굴곡진 부분으로 턱이나 목숨근 이런 데도 이렇게 마사지가 가능하고 이 라운드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수리 같은 곳이나 아니면 관자놀이 같은 곳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샴푸를 써보면서 이 제품을 마사지하는 모습들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제품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트리트먼트랑 샴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A플러스 랩 제가 사실 기존에도 샴푸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었고 손에 닿을 때는 약간 부드럽게 만져지지만 효과는 굉장히 강력해서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만족도가 되게 좋았거든요 단 7일만에 모발의 밀도도 개선이 되고 탈락하는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제가 평소에 머리를 감으면서 나오는 머리카락의 개수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눈에 띄었던 게 A플러스 랩 샴푸였거든요 근데 우리 맥주가 머릿결 개선에도 좋지만 숱도 많아지게 해서 옛날에 막 맥주로 머리 감는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맥주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샴푸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실리콘 오일도 안 들어가 있고 떡지지도 않고 트리트먼트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제품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볼 건데요 기존의 탈모 때문에 고민이었거나 내가 머리를 감거나 했었을 때 워낙 많이 빠져서 혹시 제품상의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한번 집에서 괄사 같은 걸로 두피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두피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으러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아무래도 두피도 얼굴하고 똑같이 마사지를 어느 정도 해주면 두피에 있는 모발들이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공격적으로 제품 사용하는 모습들과 모발 운동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ambiar 두피2 Thank you y polymer 이 내가 마사지를 마사지를 해서 그런지 좀 더 개운하기도 해요. 마사지